어? 어, 깜짝이야. 봤어? 뭘? 별똥별. 별똥별 떨어졌잖아. 별똥별은 무슨 너 헛고 본 거 아니야? 아니야, 진짜 떨어졌어. 야, 호박, 지금 또 떨어져. 또 떨어졌잖아. 어, 야, 봤어, 봤어, 봐봐. 봤지? 야, 뭐야, 저거. 무슨 유치하게 소원이야. 뭐 밀었냐? 아니야, 우리 회사 안 망하게 해달라고. 잘난 척도 가지가지다. 니네 회사가 망하기는 왜? 너 그때 무슨 일 있었지? 맞지? 아이, 참 손버릇 진짜. 아니, 그냥 일은 크게 벌려놨는데 막상 수수 팔려니까 앞에 캄캄한 거지, 뭐. 신규 수주도 없고 지금 설계배도 못 들어오게 생겼고. 가자. 지금? 어딜? 야, 누군지 이름만 대. 내가 떼인 돈 받아들여. 네가 어떻게 해? 백제라 들어 누울 거야. 아, 나 이럴 줄 알았으면 문신을 하나 해줄걸. 아, 집 가서 동물 무늬 옷으로 갈아입고 가자. 우리 엄마 옷장에 치타랑 얼룩말 몇 마리 살 거야. 아, 역시 정상은 아니야. 가, 어디로 가면 돼? 포장마차로 가면 돼. 우동 먹자. 야, 너 신기했냐? 나 아까 소원 빌 때 영업회 포장마차 문 안 닫게 해주세요 그랬는데. 누가 그딴 걸 소원으로 빌어. 내가. 야, 우동 먹고 돈 받으러 가자. 아, 나 절대 망하면 안 되겠다.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반드시 이겨내야겠어. 갑자기? 어, 나 호피 무늬 입은 배송률을 보고 싶지가 않아. 왜? 너무 섹시할 것 같아서? 아니. 너, 너 그렇게 입고 가잖아? 너 바로 수렵이야, 총 맞아. 죽을래, 뒤질래, 사망할래? 우동 먹을래. 이것도 Hogwarts 사실을失ö bleeding. 왜hun. 그들의 ROS. 우리나라yll c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